경건한 삶이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 사람은 참 경건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것인가 또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거룩한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참으로 경건한 자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건하다는 그러한 말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속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바로 이번에 다섯 단계에 바로 인내의 경건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경건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인내 속에 왜 경건이라는 덕목이 들어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곱 가지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장 기초적인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구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덕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덕스러운 삶. 이웃을 세우고 또한 교회를 세우고 사람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그 모습을 참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덕스러운 삶.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이 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덕의 지식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덕의 지식을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그 뜻 가운데 순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덕의 지식입니다. 두 번째 단계이죠. 세 번째는 지식의 철제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의 모든 것의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을 다 소멸하고 십자가에 못 받고 이 절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그 선하신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절제의 인내를. 인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것을 말해요.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참 스트레스가 있고 어려운 환경이 있고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라는 덕목은 우리 그리스도네에 있어서 출발이요 마지막인 사랑의 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만큼 인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 덕목은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바로 인내의 경건이라는 덕목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경건이라는 그 말씀의 뜻은 유세비오라는 그 말입니다. 유라는 말은 좋다 그런 말입니다. 세비오라는 말은 또한 존경할 만한 것이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그 원어의 뜻은 바로 존경할 만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저 사람 참 경건해 하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모든 범사의 존경을 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인격의 성장에 있어서 다섯 번째 단계까지 도달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저는 이 여덟 가지의 덕목을 신앙 초기에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메스너라고 하는 산악인이 있어요. 메스너라는 그 산악인이 제가 처음에 의학도로서 독일에서 공부를 시작할 때 1978년도에 무산소 등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는 30대의 나이로 14자를 완등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세계의 철인이요. 또한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지금도 살아있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하얀 두려움, 검은 고독, 하얀 고독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산을 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영웅으로서 인정을 받고 영웅처럼 돌아오기 위해서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탈 때 참으로 그 두려움과 고독이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독이 나를 엄습할 때 내가 얼마나 연악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철저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두려움과 고독 가운데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오히려 내 실체를 알고 내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 자체가 내게는 큰 힘이 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왜 사람들이 당신은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왜 가야 합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는 등정하기 위해서 산의 장비를 준비하면서 그냥 두려움이 떤다. 너무나 그 두려움이 무섭고 무서워서 눈물을 흘린다 그래요. 그러다가 그 무서움이 너무 세게 자기에게 다가오면 포기한답니다. 다시 그냥 장비를 다 버려두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와. 원래 이태리계 독일 사람인데 그냥 돌아온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또 나도 모르게 그 장비를 또 챙겨서 그 두려움과 그러한 고독이 엄습하는 가운데서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가야 하느냐? 이 세상에 누구에게나 가야 될, 정복해야 될, 올라가야 될 산이 있다. 이게 산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가고 싶어서 어려운 과정을 겪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산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장에 나아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극기의 훈련을 합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에 달려갈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올림픽 이번에 취소가 됐지만 그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계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피와 땀을 흘리면서 극기의 훈련을 했냐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마치 경주인처럼 운동선수처럼 오늘 이 라인홀드 메스너라고 하는 산학인의 고백인 것처럼 우리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나가야 될 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을 넘고 나면 또 다른 태산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는 언젠가는 그 산을 넘어서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참 맹점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러한 것을 이게 진리의 말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하나님 나의 구조로 영잡하여 믿을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끌림없는 연단과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우서 9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선한 경주를 달리는 운동선수와 같고 또 에베레스터와 같은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을 또한 오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 산행에 타는 그러한 산악인과 같다. 이렇게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바로 인내의 경건이라는 그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이 경건이 다자체 우리의 삶 속에 왜 중요한 것인가 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열매라는 것은 노력으로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와 붙어 있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은 가지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가지의 힘은 가지의 열매가 맺는 그 길은 뭐냐 그 나무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매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 믿음에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그 일곱 가지의 단계를 거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믿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맺어지는 동시에 열리는 그러한 열매이지만 사랑의 열매가 맺으면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열매가 동시에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충성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사랑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다른 모든 온유와 자비와 양선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덟 가지의 덕목의 그 단계 일곱 단계, 칠 단계입니다. 칠 계단 이 단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갑자기 뛰어넘어서 경건한 사람이 됐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경건해 이르기까지는 믿음의 덕을 첫 번째 단계입니다. 덕의 지식을 두 번째 단계예요. 지식의 절제를 세 번째 단계예요. 절제의 인내를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인내의 경건을 다섯 번째 단계에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산악인이 에베르스타 산 정복할 때 갑자기 일기지, 기초기지에서 갑자기 마지막 기지로 뛰어올르는 그러한 곳은 등정이 아니죠. 헬콥탄을 타고 그냥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무슨 등정입니다. 수많은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라인홀드 메스너라고 하는 자는 에베르스탄을 정복하고 14개의 산을 8000m 넘는 산을 정복하면서 자기의 동생을 잃었어요. 나르낭카라고 하는 산인가요? 그 죽음의 산이라고 하는 그 산을 정복한 후에 내려오다가 눈사태를 만나서 그냥 동생이 눈에 깔려서 사망하고 말은 것입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큰 우울증에 빠지다가 설상가상으로 자기 아내와 또 이혼을 했어요. 그래도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준 운명의 이러한 산행을 도전해서 1978년도에 홀로 무산소 등정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영웅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경주를 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곱 단계에 오르기까지 맨 윗 단계는 형제에 대한 사랑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단계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믿음이 제일 밑에요. 이러한 단계에 오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도자의 삶과 같아요. 우리는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릴 요하에 십자가를 주시고 물과 피를 쏟았으니까 우리는 안식하고 이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이 거치지 않고서는 천성에 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마치 불난 집에 그냥 소방대원이 가서 급히 그냥 뛰어들어가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구해내는 그러한 구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 우편에서 십자가를 진 강도도 구원을 받았어요. 마지막. 그러나 그가 무슨 멸류관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명한 멸류관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을 통해서 형제 우연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 단계를 달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단계에 거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또 어린아이도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서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대학 입시를 통해서 또 직장 생활을 통해서 많은 연단이 있어요. 산나마 산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 우리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 모든 사건, 사건들이 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매일 십자가를 치고 살아가는 삶.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경건한 삶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목표예요. 이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나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정력과 안목의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많은 아픔과 죽음의 고통을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연단의 과정을 요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금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철광석에서 3000도가 넘는 고열에서 그 철을 빼내고 철을 빼낸 후에 그 철을 수천 도가 넘는 불구덩이 속에 넣다가 내려오면 또 망치로 치고 또한 찬물에다가 넣고 또 뜨거운 열 가운데 집어넣고 또 망치로 때리고 찬물에 들어가고 이러한 과정을 수백 번 수천 번 거침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보금으로 그야말로 부러지지 아니하고 연하면서도 날카로운 그러한 보금으로 연단을 받듯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연단이 없이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연단의 과정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그 연단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환란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높은 차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다는 것은 수많은 불의 연단과 차가운 물의 연단과 징을 맞는 그 연단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단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영혼으로 연단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을 특별한 은혜로 만약에 천국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사는 것입니다. 다시 지옥으로 떨어져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면 못 살듯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 그 천국의 찬란한 빛과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과 그러한 광명한 빛 가운데 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러한 합당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경건한 삶을 사는 자는 세 가지의 분명한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경건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어. 독생자까지 내게 희생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랑을 준 사람을 향하여 헌신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내가 어떠한 경우라도 갖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라.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이 가운데 예배 드리러 오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의 능력인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러한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바로 경건의 모양. 예배는 경건의 모양이죠. 그러나 그 예배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능력입니까? 생명과 경건에 석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가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배닫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담는 삶이요. 예수님을 담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별세 신학 이중표 목사님 이미 소천하셨지만 그분은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어떻게 담는 것인가 내가 세상을 이별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 네 가지 이 세 가지가 그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의 경건이라는 것은 예배 드리는 습관이다. 예배 드리는 습관이다. 예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것입니다. 아바드는 섬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단순하게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섬기느냐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때가 이때입니다. 사마라인은 지식이 없으므로 영으로만 예배를 드렸어 마음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지식은 있지만 성령이 없으므로 지식으로 예배 드리는 그러한 반쪽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는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 가운데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서 전례대로 늘 부모님과 함께 어린 시절부터 예배를 드리셨어. 심지어는 예수님은 갑자기 부모를 떠나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 마리아와 요셉이 3일 동안 예수님을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어서 물어서 찾다가 결국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계신 거지. 아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애타게 너를 찾았는데 너는 도대체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아버지께 내 자신과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이 바로 예배였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 경건은 바로 성경을 읽는 습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고 서심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규례대로라는 그 말은 전례대로라는 그 말과 똑같은 에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도스라는 그 단어는 습관입니다. 자연스럽게 습관을 쫓아서 예배 드리고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게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 복이 있는 자는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신의 가에 심기운 나무가 사시사체를 푸르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읽어나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경건의 습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눈이 늘 가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가 늘 쫑긋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는 그러한 습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습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예수님의 경건은 기도하는 습관에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에서 제자들도 쫓아가다라. 감난산에 가실 때 습관을 쫓아서 예배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셨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담는 경건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면 집에 어떠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면 직장 어느 한정한 곳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처소에 갔을 때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피로를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나는 것은 선포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물질을 향하여 또한 눈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사단을 향하여 강력한 능력의 기도를 선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하고 친구하고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반드시 그 목적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에요. 성도를 파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파쇄하고 교회를 파쇄하고 여러분의 대인관계를 파쇄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파쇄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이러한 마귀의 역사를 절대적으로 물리치는 그 강력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기도하는 자가 있는 그 가정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에요. 이 나라의 이민족에 기도하는 사역자가 많고 기도하는 종이 많고 정말 기도의 모범을 보이는 자들이 많을 때에 어떤 경우에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이 환란의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때에요.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부부가 화해되고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와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경건의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침루하는 자가 차리하는 것이 우리가 마귀의 단단한 그 질을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절을 입고 기도의 능력으로 선포함으로 마귀의 진을 파는 것이에요.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자녀에게 공격하고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마귀의 그러한 역사는 파쇄되는 것입니다. 그 멍의 줄은 끊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병을 가져다주는 모든 역사는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근원, 질병의 근원은 파쇄되는 거예요. 역병의 근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있었고 다윗의 죄에 있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한 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전복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힘을 바라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섭섭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부패하고 부정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흔드는 것이에요. 가정이 부패되고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가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흔드는 것입니다. 흔들어서 제 위치로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가 범죄할 때 하나님의 집을 먼저 흔들리시는 거예요. 한 가정이 범죄할 때 그 가정의 그 가장을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역대야 7장 14전에 있는 말씀대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그렇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건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습관대로 시간만 나면 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네 번째 그 경건의 습관은 뭐냐 전도의 습관이에요. 전파하는 습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보금을 전했어요. 무슨 보금? 천국 보금을 전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겸비하여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함을 받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다지시면서 그 회당에 가르치시고 천국 보금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도사역에는 반드시 세 가지의 사역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영과 혼과 육이 동시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3절에 베데스다의 38년 된 그 병자를 치료하시고 이 사람의 전신을 내가 고쳤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을 고쳤다는 말은 영어성경에 보면 Healing the whole man 이에요. whole man 이라는 것은 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신 몸을 고쳤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헬라우 원전에 보게 되면 홀론 안트로폰 휘기에서 홀론이란 말 홀이란 말 안트로폰 이란 말 사람이란 말 희기에서 이것은 바로 치유라는 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전신을 고쳤었는데 전인을 고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사람의 습관은 뭐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파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대로 병도 고치고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육해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면 그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과 마귀에 늘린 모든 것들이 자육해되는 은혜의 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 권능이 바로 복음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량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 결박이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병도 고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가져다 주는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또한 중독의 문제 학습의 문제 이런 세상의 정력의 문제 여기에 그냥 메어서 종로루트 하는 것입니다. 종로루트 이번에 엠범방 그걸로 인하여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800만 명 인가 그 회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메어 있냐 이겁니다. 그 엠범방을 방을 운영했던 조수진 누구 신문에 나온 걸 보면 뭐라고 대답 했어요. 나로부터 이러한 악한 행동을 막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이 왜 나왔을까요. 본인도 악한 것을 안다 이겁니다. 해서는 안 될 것을 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코가 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습에서 내가 해방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방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독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크리스도는 우리의 해방자시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이러한 마귀의 중독에서 자유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은 첫째는 미혹이에요. 속임수입니다. 둘째는 그 속이는 자를 속박하는 거예요. 자기의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노예로 삼은 자음에는 그 다음에 학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추행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문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파멸이에요. 죽은 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죽음의 파멸과 중독에서 해방되는 것은 우리의 해방자이신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오늘 이 시간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방한 공기를 통해서 또한 인터넷과 이 전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하여 이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능력도 동시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치유의 기적과 회복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은 오토매틱이야. 그냥 자연 현상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여러분 안에 모든 어둠의 흑암의 권세와 모든 흑암의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대한 지금 기로에 서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4월 15일 날 총선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의 나아갈 향방이 결정되어 주는 거예요. 저는 어떠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느냐 가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4월 15일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6월절이 끝나는 거예요. 4월 8일부터 4월 15일 일주일 동안의 바로 6월절 기간입니다. 6월절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6월절은 어린 양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 죽음의 사자가 6월했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에 우리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바로 이 민족을 모든 재앙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실 때 빵과 포도주를 하셨는데 어린 양은 없다. 이거 어린 양. 6월절 때요. 6월절 때에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양은 어디 있느냐 내 몸이 내 피가 바로 어린 양의 피요 어린 양의 몸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고 너희가 이것을 마시면 살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리스도 성품에 속한 신의 성품에 속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경건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니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이 재앙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여러분 받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모든 재앙은 물러갑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그리스도의 법에 놓은 피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발라졌을 때 여러분은 안전하게 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